떴다 대형 무관지 비닐하우스 테이프. 구매문의 1533-5931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자재 협력업체가 판매 상품. 떴다 대형 무관지 비닐하우스 테이프 판매합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두꺼워서 쉽게 찢어지지 않고 우수한 내구성으로 장기간 접착에 유리합니다. 비닐하우스 테이프 자재 캠핑 텐트 보수 테이프. 비닐하우스 테이프 사이즈. 두께. 비닐하우스 테이프 특징 및 사용법. 비닐하우스와 같은 투명한 색상으로 비투과에 탁월합니다. 비닐하우스 테이프 용도 및 주의사항. 판매가격 70mmx20m 9000원, 100mmx20m 11000원, 140mmx20m 13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떴다 대형 무관지 비닐하우스 테이프 텐트 천막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1.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